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재가급여, 수수비보험 거기다가 부정매까지 이 모든 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일주일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웬일이야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3월 31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하고 또 4월 달도 판매가 가능한 몇 가지 상품도 있겠지만 보험료는 비싸지고요 보장한도는 내려간다고 합니다 웬일이야 웬일이야 난리났어 과연 어떤 내용이냐고요 자 첫 번째 농협치아보험이에요 저 보호망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농협치아보험 타사 대비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한도는 좋고 가장 중요한 건 보험금 청구시 메리치처럼 저질적으로 막 조사가 나가서 보험금 안 주고 절대 그러지가 않고요 보험금 청구시에 서류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잘 지급해주는 농협치아보험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 보철치료는 150가지 그리고 크라우 인네 온네이 아마감 글래스 아미노머 복합 레진 이 보존치료는 30가지 업계 누적은 보존치료 120만원 보철치료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농협치아보험 이번 달에 판매가 종료입니다 보장이 축소나 보험용 인상이 아니고 판매가 종료가 되니까 그 전에 꽂고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DB 수수비보험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질병 수수비가 50가지 통크게 가입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매화 또 우리 다빈도질환 수수비죠 치액 요시금 재앙절개 체외 충격파 세속술 50가지 또한 종수비비가 일단 다빈도질환 생보약 이민 출산 관련한 요시금 재앙절개 치액 거기다가 반값 보험료로써 타사 대비 거의 정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종수비비도 다음 달 4월 달부터는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란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세 번째예요 어린이보험 지금 현재 3월 달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 계속 보험료 할인이 들어가면서 20% 이상 할인이 되고 있는데요 정말 아쉽게도 4월 달부터는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할인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20% 이상 지금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할인된 어린이보험료 4월 달부터는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20% 이상 체감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3월 달 무조건 무조건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일단은 한화 부정맥이에요 우리 기타 부정맥 2천만원 가장 많이 걸리죠 발작선 빗맥 I-47 48 10만세 도미 조동 이 두개도 2천만원 각각 합산하면 4천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한화 부정맥도 이번 달까지 뭐 전부 다 없어지나봐 이번 달까지 가입이 되구요 4월 달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되고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미리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이에요 라이나 생명 네 제가급여 제가급여 라이나 같은 경우는 60세까지는 70만원 매월 받는 생활자금이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4월 달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되구요 또한 지금 3월 13일부터 일단은 새로 출시된 중증재가 중증시설급여로 인해서 1, 2등급 받으면 따로 50만원 되는 요러한 부분들도 4월 달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될 예정입니다 물론 타사에도 제가급여 시설급여가 판매가 되지만 라이나처럼 진단받고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는 없구요 타사 같은 경우는 딱 10년간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매우 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망 시의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으로 지급이 되는 라이나 생명 이번달 한시역이에요 다음달부터는 안좋아지니까 무조건 무조건 이번달에 준비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보호망의 한주평은요 3월달 이 정말 특이한 5가지 치아 재가 수술비 부정맥 그리고 어린이보험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